안녕하세요. 원두입니다. 오늘 민어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연산 민어를 포떼서 보내고요. 수치민어가 암치민어 두 가지 종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전복집이다 보니까 전복을 사이즈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5, 6, 7, 7, 8, 8, 큰 사이즈 이주로 많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저희가 오늘 싱싱아 중대 먹갈치료 유판을 받았습니다. 4분의 1 상자에 13마리에서 14마리 정도 올라가고요. 보통 저희가 얼음을 가득 채워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배가 약해서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싱싱하게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저희가 오늘 싱싱아 한 띠먹갈치료 유판을 받았습니다. 4분의 1 상자에 15마리에서 16마리 내에 올라가고요. 오늘도 저희가 잘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주시면 얼음 채워서 보내드리니까 배 부분이 터질 수 있습니다. 배가 지금 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 미리 양해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저희가 안강망 배에서 싱싱한 바라조기를 오늘 정말 좋은 걸로만 쏙쏙 빼서 저희가 유판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큰 사이즈도 들어가 있지만 작은 사이즈도 들어가 있고요. 중간 곳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즈가 섞여있다라는 건데 원하시는 분들은 작은 건 졸여드시고 약간 더 큰 거는 구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맛있는 바라조기 오늘도 저희가 얼음 채워서 보내드리는데 창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 점 미리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귀한 눈볼대 금태를 유판을 받았습니다. 아주 큰 사이즈도 있고요. 좀 더 작은 사이즈도 이렇게 섞여있는 50mm 사이즈로 유판을 받았습니다. 모확하게 무게를 채워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크고 작을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필요하신 분들 얼음 가득 채워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